안녕하세요 하침장입니다 오늘 간만에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걸 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구 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현재 위치는 바로 남구 대명동에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대명복계로, 대명동 복계도로입니다 복계도로에는 또 유명한 맛집 하나 있죠 바로 지안이네 족발, 왕족발, 족발 맛집이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대명역 역세권을 끼고 있는 대물을 소개시켜 드려왔어요 건물에 있는 위치에서 대명역까지 도보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제가 서 있는 쪽에서 건물이 보여요 바로 여기 저 건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 건물은 월세가 참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도 많이 나오고 거의 전세가 없어요 운영하실 때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그런 매물이고요 요즘에 아주 가성비적인 매물 참 많지 않습니까 가성비를 떠나서 가성비의 가성비 그리고 또 좋은 조건 합리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조건들의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건물 주변에도 제가 보여드릴 집이 한 두채 정도 더 있어요 그 건물들과 함께 보시러 나오면 좋을 법한 위치라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건물은 바로 이 도로변에서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위치에 있는 건물이고요 저희 공사 중이라서 건물 앞에 가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건물 1층에는 상가가 들어가 있는데 마사지샵이 들어가 있어요 마사지샵은 이 건물 중공 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사지샵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가 입점이 되어 있고요 도로는 여기 동쪽 동쪽으로 8m 그리고 북쪽으로도 8m 코너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코너에 위치해 있어서 노출되는 부분 쪽에는 전부 다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또 장점이 주변에는 좀 다양한 임대 수요자들이 있습니다 남대구 세무서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역세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역을 이용하시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인근의 준종합병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요 거기에 다니는 종사자분들 임대 수요자이고 건물 북쪽으로 마주하고 있는 쪽에 산이 하나 있어요 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거 뒤에 넘어가면 바로 가톨릭대학교 병원입니다 가톨릭대학교 병원 종사자 의료진들까지 이 건물의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자가 빵빵한 만큼 건물들 수익도 빵빵하게 잘 나오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리고 건물 제가 둘러보고 좋은 점이 바로 이 주차가 상당히 편하겠더라고요 건물 총 가구수는 13가구 그런데 1층 상가 빼면 12가구죠 주차는 주차 라인은 끄어져 있지 않지만 코너변에 맞춰서 주차를 하시면 총 12가구 1대1 주차가 가능하다는 게 오늘 건물의 장점이고 그리고 임차인들의 편의성이 제공이 돼서 임대요건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건물 북쪽편으로 이쪽으로도 주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쪽에 주차 라인은 1대 2대 3대 4대 5대 주차 라인이 끄어져 있고요 건물 안쪽으로도 주차가 5대 되어 있는데 여기 끝에 코너 이 그랜저랑 제네시스 보이죠 이쪽으로도 주차가 2대 더 가능해서 총 12대 주차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1층에 장사를 할 시간대만 피하면 임차인들은 편하게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건물 여기 주차장 바닥인데요 바닥은 한번 칠을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해질 것 같고요 천장 택스 등을 봐도 물을 먹거나 누수가 있었던 그런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건물 내부는 이렇게 CCTV 4개 채널로 오랜이 되고 있고 건물 진입하는 입구 쪽에 촬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현관 들어오면 이 입구 자체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바로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는데 2, 3층 배열은 동일합니다 원룸과 투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룸 2개, 투룸 3가구로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2층인데요 전부 다 월세로 모여져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고증금 300만원, 투룸은 1000만원 그리고 월세는 원룸은 34만원, 투룸은 40만원의 임대가 되어 있고요 임대료는 비교적 저렴하게 모여져 있기 때문에 보다 임대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때는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모여지네요 3층도 똑같이 2층하고 원룸 2개, 투룸 3개로 총 5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여기도 모두 월세로 놓아 두셨고요 투룸은 40만원, 원룸은 30만원대로 33만원, 35만원 이렇게 임대가 모여져 있네요 그리고 제일 위에 주인세대 이쪽이 주인세대 하나와 3룸이 한 가구 있는 구조입니다 주인세대는 여기도 월세가 놓여져 있어요 저번 달에 입주를 하셨다고 하고요 3룸도 월세 60만원에 임대가 되어 있는 4층입니다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옥상 입구에 오를 때, 오를 때는 못 봤어요 여기 창고가 하나 있고 옥상 나가는 문이고 한데 돌아서니까 육축이 좀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천장, 여기 옥상 계단 탑이에요 탑 위에 방수충이 조금 노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이 비가 와도 이렇게 물이 말라 있는 걸 보니까 곰팡이 막 피는 걸 보니까 방수만 한 번 더 해주면 충분히 천장은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거실 천장 올라오면 바로 여기 옥탑이 있는데 이 위쪽에 방수를 한 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옥탑은 충분히 잡힐 것 같고 해주는 김에 여기 옥상 바닥도 방수를 같이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은 요즘만 보완이 되면 아주 좋은 조건이 될 만한 건물입니다 위치는 바로 저기 노란색 건물이 남대구 세무서고요 그 옆에 높은 통상가 그리고 나나바로 아파트가 있는 게 대명역입니다 초역세권의 위치에 있고 매매 금액 좋고 그리고 수익 잘 나오고 그리고 요즘 전세 사기가 시끌시끌해서 인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전세 보증금 부담이 없는 전부 다 월세로 세팅되어 있어서 충분히 운영하기 좋은 내용의 건물입니다 수익도 그만큼 많이 나오고요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이 건물하고 주변에 제가 또 다른 매물도 비교시켜 봐 드릴만한 건물도 있으니 한번 나오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 내용은 마지막에 띄워놓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m rah flut 아멘